구체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, 또 이론적인 얘기를 살짝 좀 살펴볼게요 우선 일반적인 인증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? 우선 나의 서비스가 있다, 오차 봅시다 그리고 우리 서비스에 사용자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받는데 하나는 아이디고 또 하나는 패스워드입니다 즉, 아이디를 통해서 구분하고 패스워드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를 식별하는, 인증하는 것이죠 저것이 이제 전통적인 모델인데요 Federated Identity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봅시다 우선 우리는 OAuth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Federated Identity를 구현할 건데 이 OAuth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유저라고 했던 사람은 이제 리소스 owner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리소스,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서비스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부를 건데 우리의 서비스가 접근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구글의 칼린더 구글 플러스의 어떤 사용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리소스라고 하고 그 리소스를 제공하는 구글과 같은 회사의 서비스를 리소스 서버라고 부르는 거죠 자, 그럼 이제 이 OAuth를 이용하면 우리가 아이디와 패스워드 대신에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냐면 이 리소스 오너에게 권한을 요청하면 리소스 오너가 리소스 서버에게 요청해서 액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값을 발급합니다 저 액세스 토큰은 리소스 오너가 리소스 서버에 있는 기능 중에 일부 기능만을 우리의 서비스인 클라이언트에게 허락하는 그러한 아주 특수한 비밀번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액세스 토큰을 우리 서비스가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API 같은 것들을 호출할 때 바로 저 액세스 토큰을 비밀번호 대신에 사용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요청하고 수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, 그때 이제 인증과 관련된 Federated Identity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면 우리 서비스가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리소스 서버의 API에게 이 사용자의 아이디가 무엇이냐 라는 걸 물어봅니다 자,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이디는 우리의 사용자가 구글에서 여러가지 회원가입 같은 걸 했을 거 아니에요? 미리 그러면 구글 내에서 이 사용자를 식별할 때 사용하는 사용자의 고유한 아이디 값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아이디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액세스 토큰을 통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리소스 서버는 우리의 서비스인 클라이언트에게 아이디 값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, 그러면 이 아이디가 이 아이디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아이디 패스워드 모델로 생각해 보자면 구글에서 우리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아이디를 이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에 직접 회원가입을 해서 발급하는 아이디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리소스 오너가 우리의 서비스의 패스워드를 통해서 자기가 맞는지를 식별하잖아요 그 패스워드 대신에 리소스 서버가 아이디 값을 줬다면 이 사람은 이 아이디의 주인이 확실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인증의 목적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, 이것이 바로 Federated Identity를 내부적으로는 OAuth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어떤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럼 한 번만 더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당연히 그래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 나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코드를 다루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수업을 따라와 주세요 시작합시다